안녕하세요 우회봉입니다. 안녕하세요, 김희입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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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오셨어요? 오늘의 내용이 너무 많다. 머리 아파요. 머리 아파요. 네, 머리 아파요. 그럼 어떡해? 오늘 우리가 같이 가고 싶다. 너는 안 가고 싶다. 그럼 다시 가. 안 아파요? 네, 머리 안 아파요. 안 아파요? 네, 머리 안 아파요. 안 아파요. 여기 안 아파요? 아니면 안 아파요? 네, 머리 아파요. 그럼 여러분이 시작하는 것보다 더 이상. 네. 하지만 내가 불러 간다. 오늘 우리가 가고 싶다. 뭘? 머리 아파요? 네, 머리 아파요. 고맙습니다. 그럼 빨리 시작한 오늘의节目입니다. 여러분, 저희도 기억나는 걸까? 여러분과 함께 조심해야지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